배추인 나비 드릴게요 왜요 왜요 뭐가 아니에요 아 뭐야 왜 좋아하지 않아요 설명해줘요 에헴 신나게를 가진 바지나 대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비죠 배추같은 작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 전통적으로 벌레를 싫어하니 휴대는 초록색이며 배추를 앵만 남겨 전보 먹어 치는다고 하죠 아 부엉이가 전통적으로 벌레를 아 맞네요 놀숲에서도 DSC할 때 그랬죠 뭐 아무튼 이루시가 불편한 생물이라도 책임지고 손이 그렇죠 박물관 관장이라면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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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